오늘 끝내려고 3학장 가면 그러면? 네 오늘 가고 싶은데 사실 제가 너무 귀찮게 올인을 해서 이거를 오늘 마치면 만약에 마치게 되면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3학장을 제가 연습을 하나도 안 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만약에 끝날 수 있습니다 볼게요 저는 더 영역하지 더 영역하지 더 영역하지 아 네 그 잠시 저희 별만에 너무 불려가지고 날의 날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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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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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퀴이 막 근데 갑자기 딱 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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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태어나면 스테이크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그거랑 진짜 처음이야 처음이야 그 세코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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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그건 옛날이고 아아아 이렇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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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부분을 바로 통화를 하고 통화를 통화해서 인기하는 중개처럼 지나가서 그래야 그 부분을 통화해서 통화해서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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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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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 ikka 시만 사랑 저 희 사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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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것도 안 돼요. 지금은 3개 3개씩은 고르게 되는데 3개 끊고 이렇게 가셨잖아요. 이거는 또 너무 음이 끊어지는 것처럼 들려있어서 최대한 멜로디가 좀 이어지게 해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살짝 뒤어요. 그다음 화음을 치기 위해서 그 뒷지만 않으면 좀 더 고르게 가면 돼요. 지금 좋았어요. 일단 왼손 이거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전 또 너무 많이 나왔다고. 아 그래요? 어 그럼 일부러 줄이신 걸까요? 이게 페달이 따지니까 크게는 하는데 이게 너무 막 도드라지게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여기까지는. 얘까지. 지금처럼 다 왼손을 크게 가시면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른손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거를 반하고 왼손이 조금 작게 시작하시는 거 같아요. 네. 묻어나듯이 시작하셔야지 얘가 왼손도 살아나고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근데 방금 치신 것처럼 치시면 당연히 우악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너무 우악스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박자를 쓰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크레셈로 들어가니까 여기가 완전히 다 넓어져서 준비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봤자 안 쓰시면 아마 도약이 예. 맞기 수 없죠. 이렇게 넣으신 거거든요. 이거를 연결시키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예. 얘 맛나는 거 같아요. 지금처럼 치면 하세요. 걔네까지. 걔네까지. 그렇죠. 조금 더 아껴줘야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왼손이 이제 너무 크지 않게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소리가 빠지진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깐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뭐라고 하지? 응사랑의 승부심을 나오는 첫 번째 느낌은 좀 그런 느낌으로 보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가 여기서 좀 줄어드는 걸 연결을 해 주셔야지 그게 좀 느낌이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똑같이 앞이랑 진행을 하는데 얘만 줄이니까 빠지나? 이런 느낌이 좀 줄 수 있어요 바로 그 느낌 바로 그 느낌 근데 얘가 계속 노래를 줄이려면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조금 빠져나갔어요 그다음에 여기 넘어갈 때가 지금 노래가 다시 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앞에 분위기를 이어 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치실 때는 이 흥분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으실지 이어지고는 싶은데 다시 피아노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크레센도를 딱 여기까지 하고 얘 두 개는 줄여서 음향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되요 저는 뭔가 여기서부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약간 절망에 가득 찼다면 여기서부터는 희망처럼 좀 씩씩한 느낌도 있으셨군요 약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게 여기서부터 느껴져서 씩씩하고 밝게 칠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색했다는 문제죠 어쨌든 저희가 피아노는 지시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지켰으면 저는 좋겠고 찍찍한 의도를 거기서 담으려면 조금 더 나아가는 느낌을 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잡곡가 의도를 지키면서 나의 느낌도 담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줄이긴 줄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어디서 주시냐면 여기 있죠 두 개 이렇게 이거는 두 개가 있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맞췄을 때는 저는 사실 여기가 다시 예전처럼 좀 평화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좀 자제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랑은 느낌을 좀 상반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괜찮아요 이거는 정말 해석이나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타 부분은 너무 세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통통 튀는 느낌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템포도 조금 나아가는 느낌 하지만 볼륨은 작아요 마지막은 여기 또 세 분이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 여기 계산을 좀 제가 고민이 볼륨이 뭔가 이렇게 점점 줄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얘가 소프트 패널을 안 밟으면 소리가 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밟아 봤는데 반복이 이상한가 싶기가 고민이 많아요 저는 일단은 마무리가 됐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걸 봐봐요 이제 진짜 끝났나? 아직 남았네 첫 번째는 두 번째가 놓고 큰 느낌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아 진짜 끝났네 네 그래서 여기를 저는 대화하듯이 표현을 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기서 소프트 페달을 밟으시나요 저는 끝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에는 최대한 손으로 저는 철을 할 것 같아요 끝에는 얘를 단순히 소리로만 작게 가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좀 더 이런 느낌으로 완전하게는 안 붙은 느낌이라서 네 다음 수준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한 번만 더 볼까요? 한 번만 얘를 볼까요? 네 산업장 말고 주의해야 될 거를 네 우선은 페달을 2학장만큼 쓰세요 아 그래요? 많이 좀 더가 될 거고 1학장보다도 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페달은 없이 표현이 먼저 손으로 해결이 돼야 그러니까 소리가 해결이 돼야지 네 그래서 페달은 보조적으로 쓰면 돼 아 그럼 페달 1단 없이 1단 없이 가셔 오히려 편할지 왼손의 역할이 꽤 중요해요 아 예 들어봤는데 왼손 오른손이 되게 주고받는 느낌이 많이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앞에 시작이 반주로 들어왔잖아요 왼손이 근데 저 4개가 평균 것보다 어려워요 네 제가 이렇게 쳐봤거든요 너무 놀란 거 얘기 너무 어려워서 우열줄이 눈이 진짜 길게 묶였는데 필터는 4개를 묶어서 왼손을 그래서 저랑 조금만 더 해보고 가실 거에요 네 혹시 어느 부분에서 조금만 더 해주세요 여기 넘어갈 때요 여기 넘어갈 때요 여기가 좀 각자를 많이 쓰고 좀 빨라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좀 적었어요 제가 이렇게 평균 4개를 묶으면 여기 가운데가 채워지듯이 치셔야지 4개가 묶인 느낌이 훨씬 더 잘 들어요 그냥 3번 2번이 가운데를 조금 더 널어주는 느낌 2번이 훨씬 빠지고 그래도 우리의 자극이 좀 더 잘 안쪽으로 조금 더 잘 본다 이렇게 빠져요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빠져요 여기 안쪽으로 이게 안쪽으로 아 아니 나 넘어가고 있는데 티를 안 내네요 특히 나 넘어가고있어 나는 이렇게나 파손을 하나씩 짚어주셔야 하죠 대충 앞부분을 좀 봐올게요. 네, 앞부분을 좀 봐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